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드리기 시작하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 정성을 드려야 하나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금화가 오늘은 이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한 끝이라도 한계라도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막바지다 보니 공부가 잘 안되고 지치고 힘들고 예민해지고 까칠하고 말 붙이기도 힘들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수능은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 보면 수능은 다들 대부분 운빨이다. 운이 없다. 진짜 재수가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수능은 운빨입니다. 수능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빌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애들은 다 모두가 공부는 다 잘해요. 수험생이든 재수생이든 삼수생이든 애들은 다 똑똑한데 운빨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많이 빌셔야죠. 많이 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빌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막 이렇게 빌시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빌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릇의 비유를 하자 하면 그릇은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종재기도 있고 양푼이도 있고 막 크다란 다라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였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우리 애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서 걱정 없어요. 우리 애는 안 떨어질 거예요. 선생님 다른 거 뭐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시고 상담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꼭 10명 중에 한 3분 정도는 찾아오세요. 선생님 사실은 선생님 말씀 단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빠르고 머리 좋으신 부모님들은 미리 와서 선생님 우리 애 수능인데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초라도 켤까요? 아니면 기도라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운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진짜 형편이 안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굵은 소금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소금을 소복히 그릇에 담아서 아이의 책상 밑에 발밑에 놔두셔야 수능이 끝나는 날까지 놔두시면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기운으로 그 아이가 공부를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라도 정성을 드리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자랄 수 있나요? 자식복은 부모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정하게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00일이 됐든 1년이 됐든 정성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기도 드리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고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합격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아이 원하는 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 대학교를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가짐과 학생의 마음가짐이 흔들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녀의 마음이 안정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나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부모로서의 해야 할 일이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고 그 또한 그게 좀 많이 힘드시다면 저희 같은 무덤 선생님들 찾아오셔서 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수능이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100일 동안만이라도 만약에 그 정성이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채워가시면 돼요. 계속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결과는 그때 되면 끝에는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화신당이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기도 정성 간절한 마음 될 수 있다는 근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번 수험생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금화신당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